오사카 최대의 테마파크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왔습니다. 영화와 게임 속으로 직접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장소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 여행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빼몬입니다. 오늘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가면 지금 이제 나와서 가고 있는데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아 또 뛰어야 돼? 붙이겠군. 아 여기 주소역으로 가야지 우리 바로 여기 가까워서 좋다. 사실 이게 빠른 빨리 온 시간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하면 오픈런은 아니긴 해요. 이것이 일본 감정. 자 우리 이제 길 찾아야 되잖아. 뭐가 떨어지는 거 같은데? 뭐가 떨어져. 미쳤다 이거 떨어뜨리면 안 되는데. 큰일이야 데이터가 안 떠져. 왜 이래? 지금 라이브 뷰를 켰습니다. 길 못 찾겠어서. 이 길치들한테는 제일 좋은 기능. 한국에서는 왜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옆에 있었네. 찾았습니다. 엄청 크네. 어찌저찌 유니버셜 시티 여기에 잘 도착해서 가고 있는데 지금 8시 반이거든요. 아침이 8시 반인데 사람이 이 모든 사람들이 경쟁자들이야. 일단 카메라를 끄고 빨리 가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다고? 우와 유니버셜이다. 상품 샌드다. 안에 들어가면 엄청 비싸다고 하더라고. 어때 분위기? 우리나라 진짜 많네. 미국 같지 않아? 에버랜드 같다. 에버랜드보다 비싼지 보자. 27,000원. 27,000원? 에버랜드네. 에버랜드는 18,000원. 너무 비싼데 근데? 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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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거 이쁘다. 지구 지구 지구. 안 식었어. 이거 매주쌤. 이거 매주쌤. 그거 매주쌤. 감사합니다. 저 앞에 홍어 아저씨 너무 웃겨. 홍어 아저씨가 뭐야? 오빠의 앞. 홍어 아저씨가 어디? 앞. 아니다. 홍어 아저씨. 나도 너무 웃겨주셔도 안 돼. 와 진짜 사람 많네. 감사합니다. 엄청 친절하시네. 내가 산다고? 산다고? 이만 얼마나 주고 이거 사야 돼? 6,000원. 귀여워. 이거 얼마래? 이거 한 5만원 하지? 와 3만 7,000원이네. 빨간색 잘 어울린다. 오늘 좀 예쁘게 메이크업 했다. 그래? 어. 난 진짜 너무 간단하게 할. 양파 뱃살 찔려. 앞으로 아래야. 진짜. 또 가보자고요. 분위기는 진짜 신난다. 뭐야? 이거 뭐야? 스누피야? 어. 스누피 아닌 것 같은데? 스누피 근데. 악마 스누피? 스누피. 이야. 귀엽네요. 기념품 샵만 한 번 둘러보고 나왔는데도 되게 어딘지 모르겠네. 오. 장화시는 고양이랑 슈레기 있어. 오케이. 어디로 가야 되지? 우리가 절로 들어왔지? 얘 어디 갔어? 이리와 연주탕 tile. 커피 가게에? 아리오 카페. 먹을래? 감사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번에는 워낙 도기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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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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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친절해. 맛없어? 스트로베리 사이다 느낌? 닭 많이 있구만. 고마워. 약간은 좀 좋아. 좋아. 2, 3번 주고 이렇게 마시쳐야 해. 2, 3번 주고 마시쳐야 해. 그냥 사진 넣으면 더 막지. 네. 내가 좀 볼래.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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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신났어? 모리티 벌리 사야겠다. 아마 제가 알기로 이 저 숲이 나온다는 거는 뭔가 해리포터의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누피스러워. 우와, 예쁘다. 가자. 정말 너무 넓어서 헷갈리는 중. 여긴 스누피입니다. 스누피존. 동화같아, 동화같아. 사진 찍어줄게요. 머리띠 있어야 되는데. 머리띠. 머리띠를 먼저 사러 가자, 그럼. 가자. 오빠, 귀엽지 않아? 귀여워, 얘도. 아까 저쪽으로 또 가보던데. 진짜 가둘거야? 가둘게. 와, 남편 오늘 왜 그래? 오, 이것도 이쁘다. 이거 이쁜데? 어, 스누피티랑 마리오 뭐 사야되지? 예쁘다. 나쁘진 않은데, 상관없어. 너무 신났어. 카메라도. 오오. 굿? 굿. 칭찬 칭찬스. 웬일로, 웬일로 한 번에 오케이나오는 경우도 잘 없는데. 아니요, 사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저런 강아지 모자도 귀여워. 어우씨. 어우, 깜짝이야. 지금 공개 기념품 샵이랑 저기 잠깐 둘러본 것 밖에 없어. 아, 내 돈. 내 돈. 내 돈. 아, 귀여워. 아, 귀여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거는 샀으니까 난 더 이상 질징 안 걸릴게. 오케오케. 근데 못생겼네. 그분은 나, 카우이라고 했잖아. 맞아, 맞아. 카우이야. 우와, 귀엽다. 어디갔어? 자, 해리포터로 가보자. 뭔가 이거 해리포터 나무 같거든? 맞는 것 같아, 아무래도. 이 나무부터 뭔가 해리포터 느낌 나지 않나요? 100% 해리포터다. 이 숲은 진짜 신나는 것 같아. 신기하지 않아? 와, 이 노래. 이 노래. 시작이다, 시작이다. 안녕? 우리 마법세계에 왔어. 와, 씨. 우리 마법세계에 왔어. 우와. 대박, 대박. 정말. 무슨 Liebe. 저기 있어. 오오오오, 살 만들었어. 살 만들었어. 오오오오. 개구리 초콜릿이다. 어디. 어디? 아 예쁘네 나 옛날에 이거 샀거든? 여기에서 사면 카드가 나와 이런 카드 난 덤블도어 카드가 나왔었지 우와 원 투 프리 헛목스 프리 이걸 산다고? 갔다와? 네 아 이거 찍은 상품은 어떻게 하려고 아 이거 봐 서 더워서 땀난거야 더워서 무서워서 그런게 아니고 더워서 그런거 부드럽네 되게 달콤한 캬라멜 맥주 느낌이거든 되게 맛있는데 맛있지? 안 먹었으면 후회할 뻔? 홈테일이다 이 노래는 계속 들어도 좋네 가보자 다른데로 네 바이 어 주스다 엥? 그런게 있었어? 와 혼자 좋은거 가지고 있었네 이 사람 잠시 체력이 방진된 꾸잉씨와 쉬는중입니다 여기 장사 하나 너무 잘 됐지 아냐? 근데 잘 될 수 밖에 없지 전세계 관광객이 찾아오는 장소인데 미니언의 도시 발견입니다 미니언 미니언입니다 미니언 아 귀엽다 얘네가 웃는 소리였어? 다이노소어에 왔습니다 와 저걸 어떻게 타냐고 미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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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제가 치킨을 샀는데요 이 치킨은 하나에 만원짜리 치킨입니다 무려 만원 이고요 미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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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노소 앞에서 이거 먹고 있으니까 되게 공룡된거 같네 맛있어 미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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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좋다 미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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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기 전에 기절 아니고 심장마비 심장마비로 그냥 없어져 닌텐도 가자 여기가 입장하는 데가 맞나? 맞나보구나 저희 1시 반 마리오 입장권 얻었기 때문에 가보도록 할게요 오 소리 귀여워 너 마리오 좋아? 왜 좋아? 오늘 마리오 게임 많이 해봐도 돼? 언제? 학생들 아 여기 포토가 포토 마리오 포토잖아 아 오케이? 아 아리아토잖아 아 아리아토 고생마아 노르소 파는 건가? 이 밴드를 사면 게임 같은 걸 뭘 할 수 있대 살 거야? 이게 5만원인데 굳이 사려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5만원이라고? 5만원이라고? 오 오케이 좋아 들어간다 포탈 움직일 때처럼 해놨네 우와 미쳤다 미쳤다 우와 우와 야 미쳤다 인기 많을만하다 미쳤다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냐 우와 아 너무 신나 너무 좋다 밑에 봤어? 응? 밑에도 이뻐 밑에도 못봤어 우와 진짜 이쁘다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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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람파이도 하하하하 왜? 람파이도 우와 어이게 어떻게 해? 엘리베이터야? 엘리베이터야? 3층 올라가 볼까? 여기가 3층인가? 1층으로 내려가? 예 롤롤롤 우와 말이 안 나오네 왜? 너무 좋아 우와 계산대까지 이렇게 해놨네 진짜 디테일 미쳤다 장난 아니다 이거 와 이게 줄이구나 이렇게 50분을 기다려야 되는군요 50분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오오오 탄다 탄다 탑승한다 아 이걸 타는 거구나 빨간색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시원해 시원해 위에 귀여워 마르고 이러진 않아도 이게 재밌네 앞에 이때 배터리 나가가지고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야 그림이다 여기 진짜 그치? 아 아 잘 나온다 아 어? 이거를? 우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엄청 짧은데 재밌네 은이머셜 나갈거에요? 아하하하 아까 나갔나 했잖아 자 마리오카트를 다 타고 나왔는데요 솔직히 매우 주관적인 평가로는 재미가 없습니다 나가는 길에 줄은 이렇습니다 지도를 한번 봐보죠 자 우리 이거 다 봤고 해리포터에서 포비든전이만 한번 타고 이거 봤고 이거는 딱히 인기 없고 여기도 살짝 봤고 다이노 수화도 딱히 별거 없고 오늘 운효이고 그럼 다 봤네? 유니버셜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꿔 나갑니다 네 잘 놀았다 안녕히 가세요 이것은 여는 경기 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